그냥 길만 걸어도 오늘은 너와 하루종일 떠들고 싶어 잡는 저런 맘으로 그냥 꼭꼭 잡고 버릇게 비어 택시 후에 사람들은 블럭럭 그래도 널 원해 위단티옥 아말로 아마도 같은 느낌 지옥이라도 함께 갈게 니가 원하는 곳이면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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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무엇보다 오늘 여기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케이! 먼저 소리 한 번 들어볼게요! 모두 소리 들려! 해 seinen 첫 sven screenshot! 마지막 시작! 박스초리 박스초리 고상 residuğu